토끼, 라신, 심재섭 시작이 초란처럼 부끄럽게 그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. 끝이 없는 반복으로 그 전환점이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만든다. 시작일까? 그 느낌마저 퇴색되어가는지 희망이 무뎌진 건가? 줄어든 감흥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무덤덤했다. 그래도 뼛속에 쌓아둔 그 경력으로 내가 탄 배는 목적지인 항구에 정착할 것이다. 그것이 시작 아닐까? 달 속에 토끼 한 마리, 방아찢는 그를 기대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온을 기원한다. 감사합니다. 15